다음 이야기! 드디어! 나의 오염 에너지가 완전해졌다! 훈련 시간인데 지금 뭐하는 거야? 볼트! 일어나! 훈련 시간이야! 무슨 일이야... 이제 압담도 없는다... 고시 전체를 오염물질로 뒤덮어라! 으아악! 으아악! 이게 무슨 일이야! 오염물질이 넘쳐! 다 나오고 있어! 긴급 상황이다! 지금! 블루시티가 오염물질을 뒤덮일 위험에 처했다! 네? 블루스 대왕이라는 더 강력한 악당이 존재하고 있었다! 블루시티에 밀려드는 오염물질을 막아라! 네! 사령관님! 오! 안 돼! 니가 블루스 대왕이냐? 왔구나! 미니 특공대!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미니 특공대와 만나요!